타이는 지옥이다 브로맨스 끝판왕 각성 윤종우 웹툰 원작과 드라마에서의 설정 차이 3가지 알아볼게요. 첫째 작가 지망생 웹툰 원작의 종우는 타지옥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서울에 회사를 차린 선배의 권유로 고향을 떠나 상경해 고시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하필 그곳이 살인마 소굴이었고 종우 삶의 터닝포인트를 선사했죠. 작품 속 종우는 미남이란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종우가 다니는 회사 대표이자 선배였던 제호도 그의 외모를 인정했는데요. 직장 동료 유정도 종우를 각별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죠. 드라마에서의 종우도 오지게 잘생긴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작엔 없던 작가 지망생이란 설정이 추가되었는데요. 작품 초반 범죄 스릴러물을 좋아하던 종우는 왕눈이 앞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사이코패스를 묘사했고 이로 인해 진짜 사이코패스 서문조에 환심을 사기도 했죠. 둘째 패싸움 원작의 종우는 지리는 전투씬을 갖고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가 고시원 생활로 미쳐가고 있음을 아주 잘 나타낸 장면이었는데요. 사실 이 비행 청소년들은 PC방 이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하철에서 아주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는데 주변 어르신이 말려도 소용없었고 심기가 불편해진 종우는 그들 중 한 명에게 어깨빵을 날렸었죠. 반면 드라마에서 종우는 비행 청소년과 처음 만나는 지하철씬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작과 달리 패싸움 후 왕눈이 서문조의 부축을 받아 치료도 받았는데 이때 문조는 패싸움으로 인한 합의금도 대신 내줬었죠. 셋째 최후 웹툰 원작의 종우는 작품 후방 고시원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에서 간신히 탈출합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거리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데요. 아무도 종우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는 분노하며 환각을 보게 되죠. 환각을 통해 나타난 왕눈인 이제 당신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며 앞으로는 예전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거라 말합니다. 종우는 끝까지 부정했지만 왕눈이 말대로 이미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는데요. 끝내 응급실에 실려가며 소름돋는 미소를 띄고 종우의 이야기는 끝났죠. 반면 드라마에서 종우는 고시원 사람들을 전부 처리하기 전에 각성을 마친 것으로 나옵니다. 그는 작품 후반 내내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장면에서도 문조에게 건네받은 팔찌를